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똑순이 김민희가 2023 드림 콘서트 트롯 무대에 선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김민희의 소속사 고우 E&M은 김민희가 오는 28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드림 콘서트 트롯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김민희가 현재 콘서트를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3 드림 콘서트 트롯에는 김민희를 비롯하여 김호중, 진성, 김용임, 송가인, 영탁, 최백호, 정동원 등 유명 트롯 가수들이 모두 출연하여 다채로운 트롯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공연은 2030 부산세계반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부산광역시가 후원합니다. 한편 대중에게 1일 드라마 달동네에 출연한 아역배우 똑순이 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김민희는 지난해 11월 미니앨범 조아 조아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트롯 가수 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똑순이 김민희의 2023 드림 콘서트 트롯 출연 확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등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